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TV 장모님 1피드세요? 응 뭐해? 뭐해?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상관없어요 저 아무데나 정글 아니면 나 그냥 서포트 간다 나 그냥 서포트 갈게 나 뭐하라고? 바람의 힘을 마음껏 부리세요 리나야 너 원 딜 할래? 방송 시작했구나 할까? 나 하고싶은거지 나는 이제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나도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이스게임TV 직원들도 퇴근 못하고 잘됐어 개이들이나 개이들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내가 미드를 가면 우리 하나밖에 못해줘 우리 하나 너무 못하잖아 니가 장난해 그럼 저 장난할까요? 어 미드 가실래요? 장난 없어 야 보스로 따라와 그럼 나 뭐해야돼 정글에 내가 암흥몽하고 언니가 장난하나 나 장난 못해 너 미드 뭐있어? 봐봐 저게 다야? 네 아니 이거 그거라서 제 그 그 정글당에서 새롭게 뭐 없는데? 오리야나도 없네 있네 나 오리야나 할 줄 모르는데 그럼 그냥 제가 원 딜 오리야나 줘 그럼 미드.. 미드 리얼? 아니 오리야나 할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오리야나 줘 져도 돼 이까이꼬 으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흫 괜찮다니까 아유 아 근데 흑하림은 갱각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흑하림 잘하던데 흑하림 해 저 갱을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어 아 타타리노 살았구나 그쵸 북점이다 어머 응 탈리스타다 뭐 탈리스타? 이거 저격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인 것 같아 이겨보자 간다, 간다 이제 슬슬 허리가 아파 내 것도 등받지 해 아 이게 자리가 네 것도 해 네 감사합니다 너가 해 레넥톤도 괜찮지 않나? 네 그림이야 운동도 해도 괜찮지 이래래? 잘 씻는거야 그냥 서포스로 좋아 힐링 좀 해야겠어 이길 것 같아 근거가 뭐야? 이길 것 같아 체리나 원디를 잡았기 때문이지 아니야 그럼 체리가? 야 근데 솔아 탈진 괜찮다 어? 탈진 괜찮다 나 오래 하나 안 할 건데? 어? 진짜? 당구님이 하실 거야 아 그러네 당구님 바꿔주세요 음 카타인가? 이거 살까? 살 수 있나? 지금 어떻게 사요? 여기 이렇게 옛날에 사줬는데 이거? 이펜에 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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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P? 너도 탈진이지? IP가 자꾸 쌓여 순간이동? 탈진 오케이 오케이 탈진 좋아 3탈진이야 우리? 아 그냥 카타 끝났는데 끝났어 근데 이거 잘해야 돼 근데 탈진이 우리가 좋긴 한데 좋아 그냥 카타 뭐 카타랑 리븐 신자하고 다 탈진 하나씩 한 명씩 정해놓고 아 그래 그럼 아니야 근데 멋있게 그냥 그렇게 정신이 많다 나 카타 탈진 이런 거 그런 거 없겠지 응 그래 팀워크가 뭐 알아서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나 근데 미드 진짜 못해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해봤어 잘하시는 거 알아요 진짜 못해 제일 못해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랑 뭐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맞아 맞아 흐흐 저격 아닌 거 같아 맞아 팀 내 이름도 주면 생선 왜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이니씨가 좀 애매하긴 하네 바위 있구나 오케이 문도랑 바위가 들이대고 잔나가 지켜주면 되겠네 상냥하게 달아주는 게 좋아요 단위 멋질게 다가가 지켜주면 난 난리 시야 되지 나 리시 해야 되지 미니언의 리시 선프였습니다 아 지금 몇 시야? 크리스마스 몇 시간 남았어? 12시 거의 다 됐을걸? 12시 다 됐다고? 아까 50분이던데? 아까 50분이던데? 김지현 천재님이 저기 보인다 12시라고? 어? 그러네 뭐라고? 김지현 천재님 아냐아냐 게임 집중해 게임 집중해 게임 집중해 네네네 완전 집중한다 좋아 빡 게임 꾸고 그럼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럼 재 털자 그래? 남이었으면 나 좀 더 좋았을 텐데 좋아 좋아 타혜라 피 조용히 하세요 아 쟤네도 2랩이네 아이씨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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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 오 잘했어 아 아 이게 뭐지? 정보 저 정보에 뭐 있지? 흠 신짜 오야 아 아 미안해 내가 실들 거기서 해보네 신짜 위드 아 아 나 실수로 W 안찍었어 아 자이라 빡세다 응 아 자이라 지존띠꺼 이거 와드가 없으면 못 가겠다 나도 와드가 없어 와드 있어? 아 없구나 나 고생했어 와 나 왜 집 취소됐어 이거 와감 신짜 오 믿어요 신짜 오 믿어요 응 봤어 침착 으 하 네 네 네 네 네 ㅋㅋ 괜찮아, 쟤네 라인 밀어주네. 아, 다이락 켜민거 봐.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없죠? 바이브 좋다, 지금. 돌아서. 잡았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괜찮아, 탑은 괜찮아. 진짜 와서 나 죽이는 거 아니야? 이것만 먹고 집 가자. 그래? 한 거 못 먹었다. 괜찮아, 괜찮아. 싫다, 싫다. 아니야, 아니야. 아, 돈 애매해. 얼만데? 100원. 그럼 어쩔 수 없지. 100원은 기다리게 좀. 어쩔 수 없어. 맞아, 어쩔 수 없어. CS를 두 개만 더 잘 먹었으면. 음, 이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? 짜오. 지나가봐. 짜오 미드? 여기 짜오 미드다. 진짜 미드다. 장리의 검이랑 꽃꽝이. 괜찮네. 자이라가 미아인데? 잠깐만. 짜오 타워. 짜오 타워. 짜오 타워. 짜이라 미아. 짜오 타워. 뭐지? 자이라가 왜 미아? 아, 자이라 왔다. 아, 문 전쟁이 없었으면 안됐습니다. 일단 역시 about. 한 번에 잠시만요. 왜요? 뭐지? 뭐지? 배우는 날쌍에 맞을 수 없는다는 것. 참고로 인생이 Pentosal T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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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딩하고 올게 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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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키 키 терри 퀴즈을 해보도록 하죠. 아, 이거 해야 돼. 야, 본사에 걔 간다. 어, 야야야, 승자오. 오케이. 맞아, 지금 나 핑하버 같네? 기다릴 것 같아, 그치? 아, 목 아파. 어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이거 불러드세요. 가요. 빠주세요, 빠주세요. 강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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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. 강타가 없어요.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도착 cuz domi b c c c c c 어? 짜오 미드 갈 것 같아요 돌아서 가겠다 전면 있어 옷에 안 올까? 싸워 어디있어? 아 미드에 있었어 미드에 있었어 다 코였어 내 리뷰는 누가 이렇게 가? 이 하자 민아 와드 있어? 응? 어 나 와드 있어 그럼 여기 오케이 어 이거 먹고 어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쟤네 왜 뒤늦게 해 저기 학살 중입니다. 답을 많이 봐줘야겠네. 직관했다. 어? 나, 나 같은 가볼게. 어째 누가 왔었나? 와드가 없었어. 자이라 공 빠졌어. 거기 노화돼야 주름이. 아닌가? 와드는 없는 것 같은데. 여기에 와드가. 이제 지금 올까? 아, 믿음이야. 집 갈까? 대검 나와? 그럼 집에 가자. 대검 나와? 응, 나와, 나와. 와중에 좀 하고 내려갈까? 네. 네. 와중에 좀 하고 내려갈까? 어, 짜우다, 짜우, 짜우, 짜우. 봤어. 역갱. 나도, 나도 있어. 미드, 아니, 본미야. 옷 어디 갔지? 집에 갔나? 와드 있을 거야, 봤을 거야. 자이라도 왔어. 아이고, 내 핑 와. 박자마자 사라진다. 시범이라도 보여줘. 어, 그런 거 버려도 돼, 그냥. 핑. 어쩌죠, 깨지는데.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자이라 비야? Aurora. 미드? 미드, 리뷰인가요? 봤어. 야, 짜우, 짜우 리뷰 같아. 어, 잡았다, 잡았다. 어, 개아까워. 어, 민 앞에. 바위 가고있어 나 이거 닫는건데 이거 다 잡아줘 아 쟤 못잡겠다 공방비했어 내가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애들 내려올거야 조심히 나 너무 바보같았어 리본! 리본이 오는데? 개무서워 용 그냥 줘야될거같아 근데 이거 줘야될거같아 어 이건 어쩔수없다 리본이 너무 초초대다 리본 대나자 그냥 탈진으로 리본을 조작? 달팽이 만들면 돼 달팽이냐고야 몰라 달팽이처럼 느려지잖아 약간 잔나라서 리본이 바보 될 수 있어 맞아 맞아 궁도 있으니까 괜찮아 다시 쟤 짜증난다 나 집 가는 거 방해하지 키키 방해하다가 죽는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야! 케이틀린! 케이틀린 졸라 위험해!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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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일단 못 가고 너 도망가 너도 죽어 이제 할 거 없어 탑 밀어 탑 빨리 미는 게 나아 리본 없을 때 그럼 그러자 탑은 그냥 깨서 탑만 미는 게 나아 루미마도 할 거 없어 옷은 깨졌고 여기 와드야 이거 뭐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안돼 이겨야 돼 당군님 잘 하시는데요? 그러니까요 못하면 쥐고 있는데? 되게 잘 하시고 계신데요? 카타리나잖아 그래도 그게 뭐냐 그래도 CS 차이가 지금 제가 만화가 저기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은근히 하다보면 포션만 있으면 할 만다 나 딴 라인 갈게 여기 왜 갖고 있나? 있네 이거 드세요 갑니다 좀만 이거 먹자 거북이 그거 그냥 가위 쪽으로 네 저가요 죄송해요 야 리본 바이라 어디 갔지? 저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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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자이라 미아예요 자이라 미아예요 믿음이야 믿음이야 자이라 어디 갔지? 좋아 좋아 자이라 어디 갔지? 싸울래 그러면 안 보이니까 그러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바텀 가요 어 미드 실자고 갈 것 같은데 저거 빠졌고 탑 조심하시고 바텀 괜찮아요 지금? 아 괜찮은데 타워가 없어서 근데 타워가 없어가지고 저거 가고 있거든요 삼거리 와드 있나? 여기 있나? 네 있을걸요 리본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저 지금 그게 없어요 탐지 자이라 여기 자이라 나노린다 저도 가요 와드 카타리나 어디 가는거지? 아 됐다 몰라 내 핑왕 우리 봤어 핑왕은 그냥 무시하고 탑 봐줘야 되는데 이거 나머지가 지금 미드 스테이 아니고 네 저 탑 가고 있어요 탑을 봐줘야 돼 문도 나가고 있어 자이라 여기 진짜 웅 리븐도 같이 빠졌어 오우 아 놀라지마 놀라지마 리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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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위 지존센인데? 아 근데 리븐 내려온다 바위 빼야돼 바위 빼야돼 바위 빼야돼 야 여기있어 리븐 아 지우서야 캐틀린 바텀 아니 이거 싸워 이거 한타 바위 있나? 궁? 네 궁 있어요 캐틀린 빼고 궁 다있어 리븐 풀 있나? 있겠지? 근데 너 탈팀이 없는데 뭐야 저기 어? 어? 바위 궁 없음? 쐈어요 방금 쐈어요 방금 쐈어 자이라한테 잠깐만 안 돼 어? 안 돼 아 나 왜 이렇게 느려 아 너무 무리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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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틀린만 지키면 탈진 준비하고 네 탈진 없어 나 아이 자이라 죽었지 난 죽을 줄 알고 안 갔는데 저 바통 갈게요 응 그거 아니 내가 같이 밀었으면 돼 음 음 음 음 집 한번 가야되는데 네 가세요 민은 바통 가도 밀게 없구나 와드하고 포탑 미는게 나을 것 같지 아 나 와드 없다 나 집 까야겠어 문도 혼자 있을 수 있지? 죽지마 마세요 아 진물가게 하려는 것 같다 캐틀레드 먹어 응 아이오니 아이오니아로 가야겠다 탑 한 명 가고 문도 가고 이제 여기 와드 제가 좀 있어야 돼 용 10초 어? 용 10초? 용 달리자 스태프 없고 잠깐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탑 라인 안 좋아가지고 근데 리블이 탑 있으면 할 만한 거 아닌가? 그렇지 리블이 내려갔겠지 이제 내려오겠지 이제 와드만 시야장은 해야 되니까 네 안에다가 와드봐 제가 요거 가보러 갈게요 저희도 짱 아파 잠깐 미쳤어 자 가볼게요 문으로 오지 리본 리본 바텀을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얘네 욕먹는 것 같은데 아 나 피가 없어 욕먹겠다 이제 리본 오고 근데 리본 없으면 4대4 해보면 이거 한타 하죠 바위 그냥 궁 쓰고 안 되면 말고 네 가죠 안 되면 말고 전멸 없어? 리본 깨서 타기야 차량이 너무 없다 근데 우리 아 오리안 아군 대박 좋았는데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합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립은 너무 커서 그렇지 아 근데 레드 먹자마자 가져갔어 바텀 한 명 가시고 라인 윌리니까 제가 갈게요 어떡해 개호사가 여기 리브닝 거기 와드 해줄게 같이 가요 안 될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잡아 탈진 있어 탈진 내가 검 알려줘서 문도가 멀리서 견제만 넘어간다 카타온다 카타온다 어? 뭐뭐? 어? 어? 아 소린칠까요? 그래요 소린치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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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린칠거에요? 네 치자 아 이거 뭐야 저기 미쳐날때고 있습니다 아 짜증나 잘 될거야 진짜 소린처요? 네 이거는 가망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이제 몇 번째냐 이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섯 번째요? 네 번째로 돌아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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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